금방 들어오시네 안녕하세요 네 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스카이 상발되셨습니다 박보검상 워크드사우니스 네 저는 이제 고베에서의 블루밍 일본 데뷔 싱글 앨범 이벤트 무사히 잘 마쳤고요 오늘 와주신 모든 팬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스카이사 맞으셨습니다 여기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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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이 어떠셨나요? 여러분이 어떠셨나요? 일본 팬분들은... 여기... 지금... 지금...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또... 제글이... 오늘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... 떠납니다 고배를 떠나요 저도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미즈님 일본 뿐만 아니라... 어... 먼 곳에서 또 와주신 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저는 지금...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어요? 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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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인... 네 네 저는 지금... 도쿄에 가요 아무튼... 오늘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해주시고... 고맙습니다 이렇게도...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해주시고...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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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한국에서도 앨범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할게요, 윤해님. 바이바이!